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지난 16일 제가 하루 생방을 휴방한 날이 있었죠 고등학교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청첩장을 받으러 모였던 자리였는데요 장소가 마침 시내 근처였고 또 시내 제가 기억하기로 중고서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어서 미리 좀 가서 중고서점이나 한번 들러봐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뭐 워낙 밖을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바깥 나들이도 좀 할 겸 중고서점도 오랜만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서 알라딘 중고서점을 갔는데 원래는 막 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뭐 있나 잠깐 보고 올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에는 본의 아니게 알라딘 중고서점 체크하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음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책을 많이 산 것은 아닌데 책이 워낙 두꺼운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럼 한 권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책은 장그르니의 섬입니다 가격은 원래 7,500원이 정가인데 4,800원에 샀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는 저번 지난 생방 때 제가 까미를 좋아한다고 하니까 시청자 중 한 분이 그러면 까미의 스승인 그르니의 작품도 읽어보셨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아직은 그르니의 작품을 읽어본 바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중고서점에 갔는데 혹시 그르니의 작품이 있지 않을까?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마침 딱 장그르니의 섬이 두 권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 한 권을 업어왔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까미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러한 부분과 좀 닮아있다고 하면은 철학서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책은 다윈영의 악의 기원 박지리 작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보시면 엄청 두껍죠 제가 알기로 거의 850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을 사게 된 연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생방향상 놀러와주시는 구독자분 한 분이 박지리 작가 작품을 저번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박지리 작가의 맨홀이라는 작품을 읽고 청소년 문학 쪽이긴 하지만 상당히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마침 혹시 박지리 작가의 작품이 중고서짐 한 권 더 있을까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책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정가가 18,000원인데 9,900원에 샀고요 맨홀이라는 작품을 저번에 읽었을 때 충분히 재미가 있었으니까 이 작품 역시도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제가 평소에 여러 권을 동시에 읽는 편인데 그중에서 하루의 독서의 마무리로 장편이면서도 재미있는 적당한 역할을 하는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뭐 남겨둘 필요도 없는 거고 책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에 파손된 부분이 있었군요 몰랐습니다 상당히 두껍죠? 내부는 당연히 뭐 요즘 중고서점 책들도 다 내부는 깨끗하니까 내부는 깨끗합니다 파손된 게 약간 아쉽긴 하네요 어쨌든 두 번째 책이었고요 세 번째 책은 대니얼 디포의 로빈슨 크루소입니다 제가 옛날에 최초의 소설은 무엇일까라는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여러 번 생방을 통해서도 이 로빈슨 크루소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던 작품인 것 같아요 표류 문학 중에 상당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 작품을 패러디한 작품 방드르지 태평양의 끝이라는 작품도 있죠 또한 제목이 아주 긴 작품으로 제목만 한 5줄 정도 되나요? 어마어마한 길이의 작품이기도 하죠 이 로빈슨 크루소 이야기는 대부분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대충 내용인지 그런데도 실제로 텍스트를 읽어본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도 언젠가 한번 이 로빈슨 크루소의 텍스트를 꼭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오기만 했었는데 마침 이 책의 중고서점에 보이길래 어?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알기로 이 펭귄에서 나온 이 로빈슨 크루소 같은 경우는 절판으로 알고 있어요 또 절판이니까 더더욱 사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좀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로빈슨 크루소와 실제 텍스트는 어떤 간극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의 재미를 선사할 것인지 그게 참 기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될 작품 아니겠어요? 네 번째 책은 진엣 윈터슨의 오렌지 마니 과일은 아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동성애 관련 이야기라고 듣긴 했었는데 사실 이 중고서점에서 이 작품의 제목을 딱 보는 순간 학부 시절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때 같이 수업을 듣던 같은 과 한 명이 이 책을 추천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목을 보니까 그 친구 얼굴이랑 이름이 탁 떠오르면서 그 친구가 추천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탁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반가운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래 한번 읽어봐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애 이야기라고 하고 뒤에 보면 21세기의 버지니어 얼프라고 써 있는데 제가 버지니어 얼프도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아마 재밌게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버지니어 얼프 작품들이 쉽게 읽히는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 책은 마리오 바르가스 요사의 편탈레온과 특별 봉사대란 책입니다 이 책을 사게 된 거는 김영아 작가 때문인데요 지난번 제가 체크하울 때 포로스터의 뉴욕 3부작이라는 책을 샀던 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그때 말씀드리면서 김영아 작가의 2000년대 인터뷰를 찾아보면서 김영아 작가가 언급했던 여러 작가들 중에서 포로스터가 있었고 요사라는 작가도 그때 김영아 작가가 인터뷰하면서 언급했던 작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궁금해졌던 것 같아요 요사라는 작가는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2010년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고도 했고 과연 어떤 작품을 썼고 저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쩌면 김영아 작가는 전혀 추천하지 않았지만 저 홀로 추천으로 받아들인 걸 수도 있겠고요 역시나 정확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읽게 되면 또 그때그때 생방에서든 언제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본의 아니게 하게 된 중고서점 책하울 영상이었는데요 원래는 제가 한 달에 책을 한 번만 구매를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버렸으니 다음 달 구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권수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지금 읽어갈 책들이 한 3, 4권 정도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또 마음적으로는 좀 더 풍족하게 아 아직 읽을 게 남아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작품은 어떤 순서대로 읽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영상으로 제작할 책들은 또 따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그게 아니라 생방에서 따로 인사를 드릴 책들은 간단한 소감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고서점 조심하시고요 물론 책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저도 모르게 진짜 한 30분 이상을 넉넉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후 지금까지 락서였고요 저는 그럼 다시 책 읽는 생방으로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아시죠? 그럼 안녕